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혜은이 씨의 노래입니다. 제3한강교 백댄서분들과 나오셔서 아주 멋지게 부르셨는데 공연에서 하셨던 그 멤버들이 그대로 나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아주 신나게 불러주셨어요. 여기 기계에 신나는 반주가 좀 없어가지고 그냥 살짝 경쾌한 그 정도로 전해드려 볼게요. 제3한강교 휴가를 따로 못 가시는 분들은 한강 구경이라도 갔다 오시면 좋지 않을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혜은이 씨의 노래 제3한강교 전해드릴게요. 제3한강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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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